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 선거 무효소송 당선 무효소송이 얼마나 제기되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 33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보공개 청구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그 소송 주요 사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나 선거인이나 정당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 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피고로 해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 제기할 수 있냐면 대법원에다가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한이 있어요 아무 때나 뭐 이렇게 제기하는 게 아니고 선거일로부터 30일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너무 짧죠 기한이 왜냐하면 선관위로부터 선거 관련 자료를 받고 그걸 분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아무튼 한 달 정도 밖에 말미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한인데 그 시한 안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제기하는 것은 다 각하 처리가 돼요 각하라고 하는 건 그냥 물리쳐버리는 걸 볼 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물리쳐버리는 것을 각하라고 그러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한 안에 이제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정보공개 자료로 5월 17일 현재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우리가 22대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이니까 5월 10일까지 시한인 거죠 그 안에 당선 무효 소송 내지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후보자는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물론 선거 무효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또 선거인 같은 경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정당 같은 경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 선거인들이잖아요 우리 일반 선거인도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 라고 하는 다투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적어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런 비용을 내고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전국적으로 33건에 달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보니까 민주당 후보는 두 분이 제기를 했고요 내일로 미래로당 후보는 한 명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는 한 명 그리고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유통일 중앙당이 소송을 제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거인 중에는 다수가 또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은 3건이 되고요 나머지 29건은 지역구 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런 청주시, 흥덕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계양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미추홀구 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러니까 용산구까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피고로 해서 제기한 겁니다 소송 주요 사유를 보겠습니다 소송 주요 사유를 보면 가장 많은 게 보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이 25건이에요 이게 자유통일당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죠 사전투표에서 받은 표와 특히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들한테 상당히 많은 표가 갔죠 그리고 민주당이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선거일 투표, 선거 당일 투표보다는 그래서 그 투표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뭔가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무효표가 과다하게 발생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로 많은 무효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자유통일당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송 자체가 자유통일당 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유통일당의 사유 중에 소송 사유 중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 보존신청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개표 참관인 참관 흠결 이거는 미추월구 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남명희 후보가 제기한 건이고요 투표지 분류기 사용 건이 주요 사유가 투표지 분류기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건이 두 건 있고 헌법에 반하면 공직선거법 개정 건이 한 건 있는데 이 소송의 경우는 이 건의 경우는 소송 제기일이 5월 1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시안을 넘겼어요 그리고 원고의 종교적 기능에 의한 투표지 공개라는 구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게 나는 원고의 종교적 기능에 의한 투표지 공개가 이게 뭐냐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해당 담당과가 법제과거든요 법제과에 문의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건의 경우는 뭘 주요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종교적인 어떤 투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용지에 예를 들면 누구에게 기표를 했는지가 다 보인대요 그렇다면 그게 투표지가 비밀 투표가 원칙인데 다 공개가 돼 있는 거 아니야 공개 투표지가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무효로 해야 되는데 선거를 무효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효로 해달라고 하는 주장이래요 황당무기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종교적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기 위해 그냥 투시를 해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설명이었어요 주요 사유가 그거래요 실제로 그랬다면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궁금증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선거 과정 전반에 걸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또 사유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도 제가 남영희 후보 건의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그걸 참조하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표 창관인의 창관이 흠결된 관외 사전 투표함 개표를 했다 그러니까 관외 사전 투표함 1번부터 3번 투표함이 사라졌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표 선관위는 개표 초반에 개표를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투표함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영희 후보 측 주장에 따르면 심지어 국힘당 창관인들조차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거의 뭐 자정 각각인가 그때 다 되었어야 그 투표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건 때문에 개표가 상당히 민주당 남 후보 참관인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개표 완료까지 상당히 지연이 된 개표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 규정한 개표가 없었어요 미추홀구 선관위 개표에서는 이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이랄지 선거 개장이랄지 다 중앙선관위 선거과에서까지 다 확인했어요 이게 실제로 그랬는지 다 확인이 된 사실인데 법령에 의한 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개표 말하자면 공표를 하려면 위원장이 육성으로 공표를 하든지 개표 상황표를 일정한 개표장 내에다가 개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하지 않아 버렸기 때문에 최종 공표가 없는 개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제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까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두관 후보가 경남 양산을 출마했다가 김태호 후보에게 패해한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김두관 후보의 경우는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그 다음에 경남 도지사인가요? 도지사도 했었고 장관도 여기만 아주 중진급 후보였는데 간발의 차이로 패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분도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고 전작의 표기에서 미분류표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라고 선관위가 명명한 그 미분류표가 과다하게 발생했고 정상적으로 분류한 표와 미분류표의 그 투표율 비율이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분류표에서는 특히 김태호 후보에게 유리하게 개표가 되는 일관되게 그러한 경향을 보임으로써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조작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 가운데는 남영희 후보,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럼 국힘당 후보들 가운데는 제기한 사람이 없냐 제기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 명이 있었는데 중간에 소송을 치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송 난해 하고 소송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국힘당 후보들 가운데는 아무도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 제기한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적게는 500여 표 차이로 낙선한 정말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다 포기했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처음 출마한 사람의 경우는 뭐 또 불복 프레임이 걸리면 또 다음에 출마가 힘들어진다 뭐 이런나마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차피 해봐야 진다 라는 또 그런 생각 하지만 남영희 후보, 김두관 후보의 경우는 소송에서 패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짚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용기 있게 지금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정말 이 문제만은 선관위의 개표, 투개표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의 용기에 제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